두 장뼈다. 연사 어퍼컷. 다이골 어퍼컷. 엘리트 불 불 상점 불 엘리트. 끝. 펄. 선임력. 연사와 연소 펜타그래프 한방컷 어퍼컷으로 다 때려 펴는 뱀은 매우 실망한 실망콘 난타 그냥 조금 컴팩트하게 갈까 빨리 어퍼컷 강화하고 지금 끈 드로킥 어퍼컷에다가 연사도 강화를 하자 어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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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피포션 현류도 괜찮겠네 론리엘리엘리엘리엘리엘리엘리엘리엘 반갑습니다 피피 개셈 응? 무한드록킥을 암시하는 것인가? 무한드록킥을 암시하는 것인가? 아씨 아씨 반갈붕맨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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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장 세 장 세 장 특 두 장 시움 엘리트 가자 야 물음표 축구할까 야 네크로 놈이 커지 어? 제거도 좀 보고 하긴 지금 뭐 딱히 카드 파밍 할 거 없으니까 물음표 가서 제거나 보자 뇌로스 세 장 경로 찾아보자 뇌로스 졸라 세네 이게 아크리즈 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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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드롭킥 덱으로 갈 수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수비를 못 챙기는데 수비는 챙겨야지 네 네 크로노미군 아씨 어응 릴리 대신 귀여운 릴리를 드리겠습니다 릴리에서 경로 찾으면 되긴 하겠다 불조약 불조약 진화 둘 다 필요한데 진화를 써지 말까? 불조약만 쓸까? 불조약만 쓸까? 에이 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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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자 프리즘 백년 퍼즐 먹으면 저거 재물 쓰면 핸드 터지고 연소 쓰면 한 장 버리 세 장 버리는데 근데 근데 현류 쓰면 또 이득이네 현류 큰 그림 아 망했다 안심 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가꾸아 어 흠 흠 흠 흠 뭐 부족한 건 릴리에서 찾으면 되겠구만 아쉽 실수했다 괜찮음 꼭 2각 공고임 경로같은거 그냥 닐리에서 찾아도 뭐 별 상관없게 하겠다 적폐 캐릭스 올렸으니 전투채면 전투에 조금 매매할 수 있는데 쨰몰이랑 서순화일수도 있고 불조약만 있어도 돌아가니까 불조약만 세죠 제물을 못 뽑네 델팽이랑 저것 다른 애들 생각하면 경로가 되게 있긴 해야되는데 델팽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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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한거 같아요 난가 지옥불로 싹 채우고 무한대로 킥하면 되겠네 소고래 없으니 우니안 아 스어팬 주워펜 마무리 어퍼컷 절힘 절힘 경로 다 필요 없고 그냥 경로만 좀 지옥불? 그런가? 지옥불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불조약으로 천천히 태우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장난? 편도로 밖에 없네 아이 경로 왜 안줌 어? 광란? 갓뿐는 야 경도 왜 안주냐 빨리 경도 안해줘 겨우 노 겨우 노 겨우 노 어 뭐야 친구 데려왔네 어? 없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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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e 졸라쇄해 아 적폐 캐릭터 이거 안되겠어 이거 이게 아크리다 미친 적폐 캐릭터 진화가 지금은 필요가 없네 게임 개재밌네 근데 경로가 경로가 안나 경로가 경로 빨리 급해요 빨리 점토 대신 격도를 드리겠습니다 점토 이재물 이재물이면 이제 달팽이 심장 빼고는 다 이재하게 잡겠네 불쌍한 희생양이 나타났군요 거참 안되네요 걸쌍한 희생양이 나타나 으이구 불쌍 종이 갓 구리까지 격돌 뽑아야 되는데 아니 격..경로 뽑아야 되는데 일반목 볼게요 경로 뽑아야 돼 아시록 하겠습니다 끝 소 정 천 천 천 천 천 아이고 그냥 현료 써서 잡지 킬각을 놓쳐버려서 허염장벽 킹이엄갓벽 아니 경로 안나오면은 아이 깨시나오네 하드카운터 그냥 밀리해볼까 그 개싫다 안돼 괜찮아 고기 있어 슥 아이고 월패를 못먹네 일반몹 일반몹 엘리트 일반몹 밀몹 아니면은 엘리트를 두마리 보고 유물을 먹을까 유물 먹어도 되겠다 이거 이제 경로 안나올거 같으면은 수비카드 지분도 되겠다 안전이요 겁나 안전한데 장화 장화 음 원 모어 불조야 아 깨시 아 깨시 깨시도 뭐 일밀도 있고 아 얘 탄성이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왔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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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렘지 흐접색 그러기 나리지 말았어야지 재물 안수고 천천히 가도 되진 않겠네 재물 써야겠네 체력 아니 근데 어색해 펜터그래프라서 아낄 체력도 없네 슬더스 효당 님 같은냐 아 이걸 치니까 더 빨리 내려가자 응 뭐야 저거 저거 뭐임 48층 녹아 젤력 미터로 이런거 아니지 적설하다가 경로 뽑고 야 이거 첫 첫 패부터 말리는거 봐 이게 첨탑이다 이 말이야 첨탑이 첨탑했을 뿐 아 문제는 없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허허허 허허허허 달팽이색 쏘아서 안 나오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달팽이 수액 칠거 같으니까 꼬리 내렸죠? 뭐야 저거 왜 죽어? 야 너 죽으면 안되는데? 어 큰일날 뻔했다 아닌가 이미 큰일났나? 이미 큰일났구나 아니 그래 저거 저렇게 하면 안되는데 저거 옆에 취약걸린 카카가 살아있었어야인데 그거를 죽인게 실수였다 너무 많이랬어 여긴 내가 맡을테니 도망쳐 작은 카카 까까 까까 2082 제물 킹시병 그냥 하나 제거 놔줘 말리메 말리메은 그게 짜증나니까 음.. 뭐 제거하지? 강타 지올까? pp? pp는 0코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강타 지올까? 강타 렉이 현료는 요거 들어오면 심장 수비 경로로 합니다. 찬방색 첩탑의 가장 강한 자가 누군지 알려줄 때가 왔고요. 첩탑은 퍼펙트 하고싶어 퍼펙트 할거야 퍼펙트 할거야 아 그러네 어차피 맞아야 돼 퍼펙트 못하네 헤헤 똥대기였구나 어차피 드롭킥 돌리려면 서순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야되는구나 어퍼컷도 좀 더 넣어줄까요 치약 좀 낭낭하게 넣어줄까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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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도 지울 필요 없지 그래도 화상은 지워놓을까? 보상도 지울 필요 없지 챕을 쓸까? 지울 필요 없지 경로도 스트렉 스타입니다 툭 치니까 죽어버렸어 뭐야 이게 사기 캐릭터 첨탑의 적평 툭 그냥 경로 낮아서 다행이다 경도 안 낮으면 똥꼬시 왈 뻔했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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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